이분은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분일까요 어떻게 봐도 아름다운 무한매력 이 노랫말이 딱 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같은 이연희씨입니다. 실을 실을 쓰고 있어요. 요즘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. 지난 주말 팬들과 함께 봄 소품을 떠난 스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저도 정말 보고 싶은데 오늘의 주인공은 단장도 좀 하고 바로 배우 이연희씨입니다.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. 부럽네요. 진짜 오신다 오신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눈을 못 맞추겠어요. 제가 한밤에 티별을 하게 된 이유 정말 그러세요. 진짜라니까요. 제가 진짜 보고 계세요. 드디어 제가 보란 거예요. 아이 죄송해요. 정말 멋진 말 멋진 말 제가 펜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1988년생 1월 9일에 태어나셨습니다. 그리고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셔서 삼성동에서 전시회도 하셨잖아요. 네. 전시 한 번 했었어요. 주로 못 찍으시는데요. 인물도 찍고 싶어하고 거리나 그러니까요. 저 팬 맞다니까요. 이렇게 싱그러움을 닮은 이현희 씨의 꿈이 없는 매력 지금부터 기대하세요. 어떻게 좀 좋으셨어요. 해외 화보 촬영 때문에 하와이도 갔다 오고요. 너무 좋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늘 여행을 다니면 항상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일은 안 하고 여행만 했으면 좋겠어요. 잘 쉬셔가지고 그런지 피부도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. 얼굴도 좋아지고 그때 비스코리아 찍었을 때보다 살짝 좀 살도 오르고 피부 나이를 또 측정을 직접 해보셨는데 결과가 엄청나는데요. 저도 놀랐습니다. 야 그럼 얼마가 뚝 떨어진 거죠. 지금 날씨가 그리고 뭐지 꾸준히 관리하고 있어요. 일주일에 한 번씩 스킨케어 같은 것들도 받고 일을 안 할 때는 그냥 좀 더 쉬게 해주는 본인 스스로는 좀 이렇게 레몬플렉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있어요. 저는 이렇게 입술이 입이 큰 사람들을 되게 멋있게 생각하거든요. 맞아요. 의도치 않게 계속 입을 쳐다보고 합니다. 시원하신데 시원하세요. 대학교 신입생으로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배우 여자분은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. 맞아요. 그렇게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어요. 그냥 제가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 몇 명만 있었고 이렇게 예쁜 친구들은 별로 없죠. 별로가 뭐야 거의 없는데 있을 수가 없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.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지 아니었거든요. 아니었을 것 같은데 체육을 상당히 잘 하셨다고요. 체육을 상당히 잘 하셨다고요. 그런데 역시 벌이 미인을 알아보더라고요. 꽃을 찬양하러 가는 거예요. 꽃에는 항상 벌레가 끼기 마련이죠. 내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나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한결같은 미모를 자랑한 연예계 대표 자연미인 이현희 씨 여래 9은 실패한다는 졸업사진에서도 빛이 나죠. 사극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한 뒤로는 청순 발라부터 코미까지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자 가운데 딱 놓고 한번 보시죠. 이게 거의 대비 때부터 보통 이런 사진을 이렇게 꺼내들잖아요. 다 이거 꾹이거든요. 이렇게 여유 있게 보시죠. 자신이 있거든 그런 건 아니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 마음에 들었던 시절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저는 이때 이 말을 굉장히 좋았어요. 이 사이즈의 말을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색깔도 너무 예뻤고 말이 너무 예뻤어요. 말 말고요. 저는 그냥 이런 편안한 모습이 좋긴 해요. 또 부하 씨하고는 이제 술 친구이다. 영원한 우상이라는 평상시 술도 좀 이렇게 부하 씨하고도 이렇게 언니랑 만나면 술 친구 무슨 대화를 좀 나누세요. 뻔하죠 남자 얘기도 아 진짜로 네 요 근래에 공개 연애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. 네 연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부럽고 다행이고 그래도 이현희 씨는 그냥 바로 결혼 소식만 접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잘 숨기셔야 돼요. 조만 가 조만 가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싶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하고 싶고요 그게 빨리 오면 빨리 하고 싶죠 저희 부모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나쁜 생각 오늘 또 만나기까지 열심히 검토해 중이고 있으니깐요 저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